대한민국이 자유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지지수화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잘 담았습니다. 자유.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특히 동갑내기로서 대통령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세에 학위를 받고 경제학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3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한국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적 토대 이런 부분에 대한 굳건한 자극을 하지 못하면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가졌던 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믿음을 대한민국 사회에 확산한 것이다. 이것이 30대 초반에 제가 가졌던 아주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취임사에 담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사상적 동지혜를 강하게 느낍니다. 1960년생 출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을 필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학 교육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말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입니다. 1960년생인 올해 62세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토록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60년생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자유의 확장과 강화, 자유의 보존이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소위 자유의 확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고 그 결과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1995년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제 나이가 35세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펴낸 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일생에서 귀하게 읽은 책입니다. Freedom to Choose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 책을 바로 1995년 무렵에 펴냈을 겁니다. 이게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선택할 자유, 선택의 자유. 밀턴 프리드만의 명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거나 또 고등학교 시들 같으면 반드시 부모들에게 권하는 소위 추천 도서 가운데 하나가 선택의 자유를 꼭 읽히십시오 이렇게 권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창립 멤버로서 주도했던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선택할 자유, Freedom to Choose를 고맙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Freedom to Choose라는 그런 소위 선택할 자유,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둘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사상적 배경이란 것은 대단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선택할 자유라는 부분들을 좀 대중들에게 쉽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에 소위 접촉해가지고 3부작으로 된 45분, 45분, 45분짜리 동영상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께서 지금 방문하시게 되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 45분 정도 동영상이 3개 정도가 아마 올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3편 자유와 번영입니다. 자유와 번영. 이게 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굉장히 초창기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45분짜리가 자유기업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음에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고 또 영상도 보시게 되면 더욱더 아주 확고한 그런 자유에 대한 신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제목의 3편, 이 선택의 자유의 비디오 시리즈의 3편은 딱 제목이 이럴 겁니다. Freedom and Prosperity. 자유와 번영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번영하는 겁니다. 통제가 있으면 몰락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제가 대전법인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센터를 이끌고 있을 때 가장 또 처음에 냈던 책이 소위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로서 사회 철학자로서 가장 명성이 높은 밀턴 프리드만 다음으로 거의 밀턴 프리드만도 사상적으로 훨씬 더 심오한 분이 여기서 프리드릭 폰 하이애크라는 분이죠. 이분이 쓴 노웨이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젊은 분들에게 반드시 권하는 필독 쓰고 제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반드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읽혔던 노웨이 길 이 책도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려운 책이 바로 여기에서 소개하는 법과 입법과 그리고 자유라는 Law, Registration, Registration and Liberty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프리드릭 폰 하이애크의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자유주의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한 8, 90권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고전들이 선택할 자유, 자유주의,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치명격 자만. 그다음에 소유와 자유, 민주주의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지배권력과 경제번영. 참 주옥 같은 책이죠. 이것을 30대 중반에 한 5년에 7년 정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해봤고 제 서가에는 지금 아주 이런 이렇게 이렇게 딱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썼던 이 자유주의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보면 지금 보면 어떻게 저렇게 두꺼운 책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가 썼던 소위 30대의 제 사상적 체계가 가장 강하게 담겨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대우총서처럼 이런 것이 수십 건 정도 한 90여 건 지금 발간됐을 겁니다. 제가 떠난 지는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떠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저는 참 우리 모두는 기업가라는 프리드릭 폰하이에게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라는 책도 만들었죠. 우리 모두가 기업가인 겁니다. 프리드릭 폰하이에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학자로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제가 기업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논평 위주로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실시간 방송을 바꿔서 그냥 방송을 편지하지 않습니까. 기업가의 특징은 변화와 변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시대의 상황을 읽고 예의주시하시고 미래를 전망하시고 필요하면 고정관념을 완전히 그냥 떠들고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신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업가의 특징이고 우리 모두는 부모 쓰라를 떠나서는 어떤 직종의 종사든 간에 바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업가라는 것이 제가 썼던 아주 젊은 나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년 후인 40대에 썼던 것이 한국 번영의 길. 그러니까 저는 의식의 굉장히 중심에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생각을 가져왔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가뜨려졌지만 제가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군 전진해 나가는 것은 바로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머릿속에 한 개는 나라가 잘 살고 보통 세계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 번영의 길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생님께서도 이 번영의 길의 가장 키워드가 비밀이 뭐냐에 자유의 신장과 강화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타의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해서 개인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자유의 강화와 자유의 신장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기업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배어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개인적인 소견이나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피력하더라도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대가 좀 적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유성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는 저로서는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1960년생 남자로서는 보기 더물 정도로 개인적 자유에 대한 그런 신념을 피력하고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유와 개인적 기본권의 신장과 강화가 너무나 절시다다는 것을 그런 신념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참 이 남자는 그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 치고는 참 독특한 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생긴 대통령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나날이 훨씬 더 활기차고 그렇게 편안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